도토리 과학 유튜브 방송입니다. 오늘 기념하는 날입니다. 여기 다 이렇게 참 희한 사람들이 다 모여있네요. 뭐 때문에 모였을까요? 네. 오늘 컴퓨터 수료식 1기 입문 수료식이고 다음에 2기 입학식. 그래서 오늘 축하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다 모였습니다. 네. 그래서 이 지봉이 박사님께서 우리 4주 동안 컴퓨터를 우리 초보자를 불러가지고 자판도 안 되고 뭔가 하나도 모르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해는 못하지만 수료를 했습니다. 그런데 제가 6업 됐습니다. 자 이야기하십시오. 모시겠습니다. 컴퓨터 4분이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 어쨌든 시간도 못 지키고 준비도 못 들리는 상황에서 교육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. 3분은 진급, 1분은 유급입니다. 저는 유급은 확실히 합니다. 그래서 입문반 2기에 우리 박영수 이사님을 또 모시겠습니다. 조교가 조교급이 한 분 나왔습니다. 우리 김영무 대표님이 이번 교육 중에서 최우수생이고 다른 분들을 충분히 입문반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거나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. 조교팀을 축하드립니다. 다른 두 분은 이번 달 안에 조교급이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 이렇게 우리 실버의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재미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. 다음 2기에 대기자가 있죠. 우리 김석진 선배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. 네 감사합니다. 1기에 신청하려고 그랬는데 인원이 초과됐다고 그래가지고 탈락됐습니다. 2기에 우선적으로 우선권을 받아가지고 2기에 참여하게 돼서 정말 이 졸업식에 수료식에 참여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오늘 이 수료식 성찬입니다. 도토리 와인에다가 도토리 와인에다가 묵은 꽁치조림에다가 도시락 일미도시락에다가 상당하지요? 우리는 이렇게 놉니다. 신하부르 컴퓨터 교실 많이 신청하시고 많이 관심 가져주십시오. 무조건 눌리면 됩니다. 눌러주시고 관심 가져주세요. 감사합니다.